이걸 보여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미행하고 또 추격하고 추적하기 때문에 위생을 신경 쓰기 위해서 야, 이걸 보여줘? 끝으로 핏감 한 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LTNS 속 우진과 사무엘의 왓츠인마이백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물건이 들어있는지 한 번씩 꺼내볼까요? Q. 노트와 펜이 있는지? 저는 노트와 펜이 있습니다 진상 커플들을 블랙리스트 수첩에 기록해놓는 노트인데 이게 아주 드라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거의 결정적인 소품이죠 이름과 나이, 연령대, 그리고 어디 사는지 대충 어떤 상대방과 어떤 짓을 하는지 뭐 이런 게 파트너 매일 받기는 단골 유부인지 추정불가 이 수첩이 이제 저희 작품의 우진과 사무엘의 어떤 지도 같은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 가방에는 그냥 택시입니다 사무엘이 또 우진이라는 곳까지 데려다주고 데리러 오고 우리 드라마의 아주 중요한 그렇죠 야, 스피커가 빵빵하네 이걸 보여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헬멧입니다 오토바이를 이용한 추격 장면들도 많이 있으니까 아주 속도감을 가져오는 장면들을 만들어줄 고심해서 촬영했고 정말 많은 공을 들였던 장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원경입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커플들을 미행하고 또 추격하고 추적하기 때문에 잠복 수사 시에 꼭 필요한 아이템입니다 다음은 안경인데요 시력이 안 좋아서 끼는 건 아니고 대부분 위장술 미행할 때 위장이 될까 싶어서 안경을 쓰기도 합니다 느낌이 다르네요 네 안경에 이어서 선글라스인데 네, 저도 있죠 우리 사무엘도 가지고 있는 커플 아이템 중에 하나인 사무엘의 택시 드라이버로서 야, 이걸 보여줘? 필요한 아이템이었어요 사무엘은 이렇게 이렇게가 한 쌍의 캐릭터예요, 사실은 밤에도 심지어 선글라스를 끼고 온전합니다 입감 한 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사무엘 캐릭터는 택시 안에서 주로 해방감을 느끼고 그리고 또 자신이 원하면 일부러 손님도 승객도 받지 않는 그런 한량적인 기질도 보이고 다양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이게 뭐냐면요 퀵서비스 쫓기입니다 저희가 이제 미행을 많이 하는데 이것도 위장술이기도 해요 미행을 하고요 아주 재밌는 크림이 나온 것 같아서 만족스럽네요 네, 만족스럽습니다 다음은 집게핀입니다 머리 집게핀이고요 사무엘이 집안에 있을 때 가사를 많이 담당하기도 해요 요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할 때 미생을 신경 쓰기 위해서 앞머리를 집게핀으로 꽂고 나오는 장면도 많이 보입니다 DSLR 카메라고 증거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들고 많이 이동을 하고 캐릭터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우진이는 핸드폰입니다 사무엘은 계속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 취미가 있어서 아주 좋은 걸로 많이 찍는데 우진 성격상 들고 다니기도 귀찮고 또 이게 훨씬 더 잘 나온다고 생각을 해서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저희는 이제 다 보여준 것 같아요 다 보여줬어요? 네, 이렇게 우진과 사무엘의 왓츠인 마이 백을 마쳤는데요 저희 LTNS는 1월 19일에 오직 히빙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